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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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스 플스 파이프 사랑해 절대 와이프한테 걸리지 않을 거야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잔뜩 해줄게 플스 파이프 플스 파이프 내 플스 내 플스 파이프 어딨어 분명히 느꼈는데 서..설마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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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보 혹시 뭐 저기 1층에 게임기 같이 생긴 거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? 공기청정기 같은 거 산 거 있는데 하나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몰래 산 게임기만 하는 거야? 헉? 그걸 어떻게 여보 전에 몰래 숨기는 거 다 봤지 응? 그..그..그래..어..그래..어.. 내가 미안해 그래도 내가 용돈은 모아서 산 건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? 당근마켓에 팔았어? 헉..당근마켓에.. 응? 40만원에 팔았어 크.. 그거 플스 파이브야 어떻게 40만원에 팔아? 100만원이 훌쩍 넘는 건데 미안한데 매일 주말에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게임만 할 거잖아 그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보지 그래도 그거 100만원짜리 내 당근마켓 거래한 사람 누구야 빨리 번호 줘 내가 빨리 전화해 봐야겠어 혹시 플스 파이브 사신 분이죠? 예 정말 저동한데 와이프가 상의 없이 게임기를 팔아버린 거라서요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한 번도 안 써본 새 상품인데 제가 100만원 주고 산 건데 솔직히 40만원에 파한 와이프가 너무하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이해하시죠 제가 찾아뵙고 게임기 받을 수 있을까요? 어? 근데요 그건 싫은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게 저도 한 푼 한 푼 모아 산 거고 제 범은 1호인데 제발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40만원 꼭 걸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아저씨가 결혼한 잘못이죠 콕콕콕 빙뻑 메롱 잼민이가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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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설거지만 하는데 좀 도와줘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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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플스를 판매할 수 있어 아아악 뭐야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? 당신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비싼 플스를 샀으니까 나도 다시 판거야 상의만 했어 봐 그건 맞아 맞아 인정하지만 하지만 내 물건이잖아 내 물건 아아악 여맨씨 내가 이번 달은 돈 아끼자고 했지 근데 그 약속을 깨고 상의 없이 백만원짜리 플스를 산 건 누구지? 하지만 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백만짜리 플스를 40만원에 판다는 게 인간이 할 짓이야?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 아끼고 있는데 당신이 피트코인에다가 천만원 넣어서 돈 다 잃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살지 말라고 했지? 맞아 그건 미안하지만 플스는 별개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판매할 수 있냐고 뭐가 별개야 내가 살지 말라 어? 투자하지 말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지금 우리 뚱뚱쿵케 생겼다고 아이 몰라 으악 으악 뭐야? 뭐야? 미안 보고 있는지 몰랐네 뭐? 당신 설마 아직도 그 플스 때문에 그래? 뭐? 당신 아직 그 플스 때문에 그래? 유치하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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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? 어? 비켜! 음악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아잇! 엄마 아빠 뭐야 완전 유치해 하.. 급하다 급해 음.. 음.. 자 음.. 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참 어? 아이 뭐야? 왜 불이 꺼져? 어이.. 누가 끈 거야? 혹시 당신이야 불 켜줘? 나 무서워 여보 불 켜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거야? 누가 먼저 유치하게 했는데 아주 웃기셔 웃기셔 아 나 무서워 어? 우챠야 우야 우야 뿅뿅뿅뿅뿅뿅 뿅뿅 뿅뿅 리아야 구총은 뭐니? 아 이거 너프건이에요 오 그거 잠깐 아빠 빌려주라 그래요 땡큐 아 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 거야 아 어? 아 뭐야? 어디야? 아 치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? 어 어 야, 고르지 야, 고르지 당신 거기서 다 깨달아 쒸 진짜 가만하 못 올라오죠? 못 올라오죠? 못 올라오죠? 약 오르주우?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! 저놈 유치하게 이럴래? 당신 거기서 딱해 놔! 못 올라오죠? 못 올라오죠? 약 오르주우? 아이씨! 당신이 뭐? 출학생이야? 야 리아야 너 잘됐다. 그 장난꾼 총 엄마 좀 줘봐. 빨리!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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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똑바로 벌 받아요 다 큰 어른끼리 왜 싸우고 있어요 나의 미안 아지만 아빠가 먼저 둘 다 화해하세요 여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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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. 미.. 나도 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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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가는 당신이 먼저 썼잖아 나 절대 사과 못해 나도 절대 사과 못해 어떻게 풀스를 나 상에 어떻게 버리지가 있어 흥 비트코인에 천만 원 꼬라박지 말든가 흥 흥 와.. 하.. 당신 오늘 산속에 계시는 외아일머니 보러 가는 거 알지? 빨리 가자고 흥 나도 알고 있거든요 아이 좁아 아.. 저리로 안 가? 아이 좁아 에이 비켜 아.. 진짜 거치장스럽게 진짜 진짜 저게 같이 가 대체 언제 처리되려고 저러나 아.. 적당히 해라잉 진짜 비키라니까 하.. 진짜 아.. 자꾸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어.. 눈을 던진다 이거지? 그래 한 번 오늘 여기서 덜편내자! 여보, 지금 뭐하는 거야? 그거, 그거 짱돌이야! 미안요. 눈을 던지려는 게 잘못 던졌네요. 당신 나를 아주 작 죽이려고 환장했구나. 할멈, 저게 좀 봐. 둘이 아주 좋을 때야. 그러게요. 아주 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. 그러게. 둘이 아주 보기 좋구만.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. 내가 졌어, 내가 졌어. 이러다 죽겠어. 아아악! 헤헤헤헤헤. 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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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큰 눈덩이를 던지면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유, 할멈. 아주 보기 좋은 커플이야.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. 음... 어떻게 눈덩이로 날 찍을 수가 있어? 당신같이 폭력 중인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. 당신... 자, 여기. 필스, 내가 다시 찾아왔어. 여보? 나랑 못 살겠다고요? 나랑 못 살겠다고요? 그러면 당신 거 다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! 음... 알았어. 그럼 내 플스랑... 그리고... 엄마, 아빠는 정말... 엄마, 아빠는 정말... 어머! 당신은 왜 날... 껴안는 거야? 당신도 내 거잖아. 나가더라도 당신도 가지고 나가야지. 뭐야, 부끄럽게. 나도 정말 부끄러운데? 여보, 정말 내가 미안해.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미안. 안녕! 좋아요 안녕